오늘은 싱글벙글 양심죽은 우리 여성들의 재밌는 이혼이야기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소득동지론 지수에 대해 잠깐 알고 가셔야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숫자 1에 가까울수록 남성이 버는 돈이 여성이 버는 돈보다 월등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 대한민국은 전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결혼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전세계 평균이 1.6인데 대한민국은 월등하게 낮은 동지론 지수를 자랑하고 있고 이 통계의 의미는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라는 건 돈 많은 남자가 돈 없는 거지 여자 설거지해주는 결혼을 정말 많이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통계를 가슴속에 생각하며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댓글로 이혼 재산분할 문제 손봐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이 댓글은 수많은 남성들의 심금을 올리게 됩니다. 올해 42살이고 28에 결혼해서 작년 이혼했습니다. 와이프는 주부였는데 결혼생활 10년 넘었고 주부로서 재산 형성 기여했다고 부모님께 증여받은 강남 도곡동 아파트 가격 절반인 15억과 60세 이후 제 국민연금 절반 그리고 은퇴 후 퇴직금 절반을 지급하여야 하고 자녀가 중학생인데 양육비 월 250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양육비는 절대 아깝지 않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월급 세후 450정도였는데 전부 다 와이프 줬었고 50만원 용돈 타서 살았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돈 한 푼 안 모아놨고 장인어른께 증여받은 5천만원 땅밖에 없어 저는 2500밖에 못 받습니다. 재산분할의 문제점이 수많은 남성들에게 알려졌고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재산분할 관련법 개정을 못한다면 타 선진국처럼 혼정계약서라도 인정을 해주십시오 라는 가슴 아픈 사연을 42살 남성분께서 댓글로 쓰게 되고 이 댓글은 수많은 남성들의 심금을 올리게 되죠. 남성들이라면 이 댓글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살기를 느끼겠지만 여성들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미래 와이프가 될 잠재적 와이프들이 모여있는 2대녀 3대녀 커뮤니티의 충격적인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는 내용의 여론을 보겠습니다. 그럼 뭐 시발지 같은 거랑 결혼하고 살아줬는데 맨몸으로 나가리? 존나 양심을 챙기세요 양심을. 이라는 댓글이 129개의 댓글 중 첫 번째 댓글입니다. 10년 동안 아내는 가정을 돌본 거잖아 그게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지 뭐가 충격적이라는 거야? 집에서 부인이 해준 밥 잘 처먹고 부인이 빨아준 빨래 잘 처입고 다녔으면서 시발깽 1년만 결혼해도 재산분할해줘야지. 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어쩌라고 돈이나 잘 내나 싶 새끼들아. 당연히 재산 똑같이 분할해야지. 재산분할 안 할 거면 결혼을 왜 해 경제 공동체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 니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결혼은 한국 여성들에게 하나의 비즈니스라 말하는 놀라운 패기가 보이시죠? 그녀들이 저렇게나 표독스럽게 재산분할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언제나 말하듯 불을 지르고 다니는 방화범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법을 일반인들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방화범 사형에 반대할 사람은 잠재적 방화범들인 건데. 저 여자들은 자기가 이혼했을 때 한몫 챙기고 나오고 싶은데 남자들이 혼정계약서를 요구하고 그걸 법적으로 인정받게 만들까봐. 겁이 나서 저렇게까지 표독스럽게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도 길다 5년으로 바꿔라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들은 이혼 후 반반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시기를 단축시켜야 한다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저런 여자 피해서 결혼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팩트로 드러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호구같은 결혼을 하는 남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결혼만을 하고 있죠. 그렇게 호구같이 결혼을 하지만 이혼할 때는 더더욱 호구같이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떼어줘야 한다는 거. 밥은 배민에서 허버허버 시키고 빨래는 세탁기 건조기가 해주는 세상에서 니들이 뭐 그렇게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부디 남성들은 더 이상 호구같은 결혼을 해주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한심한 대한민국 결혼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어쩌라고 돈이나 잘내나 십새끼들아라고 말하는 표독스러운 여성들.